안녕하세요. 쥐타짠기였습니다. 그리디웨이즈.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8만 2천 2백원. 이 부분에서 반절 정도 훼손된 가격에서는 분명 한 번은 받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드렸죠. 오늘 오르는 이유는 급작성인 사건이 나왔어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펀드메이저를 제가 20년 동안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 그리디웨이즈. 제가 2시 1분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14% 급등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한테 제가 이 부분에서 도와드리고 있었죠. 자, 보게 되면 이 날짜 오늘 2시 1분을 보게 되면 주가 흐름을 볼게요. 자, 분봉으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오릅니까? 자, 3분봉으로 한 번 볼텐데. 자, 2시 1분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밖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 넘게 오르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요. 우리는 지금 나왔던 이슈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오늘의 핵심은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그리디웨이즈. 원자력 발전도 3기 규모 분산 자원 확보 AI 저탄소 실수에 자, 이 뜻은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무엇인 뜻이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에 지금 집중이 돼 있죠. 왜요?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풀 가동되기 때문에 원전부터 시작해서 전선 변압기 어떻게 하면 많은, 많은 전력을 송출하고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전력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감축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적게 쓰는 것도 하나의 저축산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포인트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봐야 될 사실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죠?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일러드리면서 자, 그래드위드 시초가에 오늘 무조건 사보자. 신규 상장주의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AI 수혜 업종으로 분명히 반응할 수 있는 업종이니 반드시 편입해보시죠. 자, 힘내시고요. 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오늘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AI 수혜 업종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 분명히 단기로 한번 끌어쳐야 됩니다. 오늘 상승을 더 주고 내일까지 상승을 준다. 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들. 자, 010-4822-8706입니다. 탐방자료까지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로 신규매수 타점이 한번 발생됐을 때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자, 그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인생의 선배님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 타점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은 라이브 채널도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장보다는 가장 빨리 제가 정보를 올려드릴 겁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원자력발전 3기 분산지원 확보 1시 42분에 한번 올려드렸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2시 1분에 보내드렸죠? 자, 결국은 뭐냐면 시장보다는 3, 4분 정도의 정보가 빨리 올라가고요. 제가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승인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아까 신규 상장 중에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탈자 아닌 것에서 많은 힘이 되고요. 댓글로 화이팅! 여러분들 손실 중인 분들도 수익권으로 바꿔나갈 수 있어요.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신규 상장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흐름도 보게 되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이 오늘 상승을 주고 있죠. 그죠? 사피 반도체 A8 결국 뭐냐면 최근에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잡아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재료가 먹힐 수 있는 시기인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분위기만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으니 실제로 상한가 갈 수 있어요. 상한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일에 대한 전략은 한 번에 오늘 오른다고 해서 이 손실 부분을 한 번에 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라이브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시장에 나고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지탄자 안교수 자, 이 세력주 연구소 채널을 만든 것도 이런 여러분들 의도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그리, 그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의 주도는 이미 사이클이 다 돌았죠. 그죠? 전선 관련 주였던 대한전선부터 시작해서 LS, 그죠? 그리고 변압기 쪽을 담당했던 재룡 전기 역시나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봐야 될 부분은 지금 보유하신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리드위드를 손실권에서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를 승분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죠? 왜 그럴까? 시장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 부분도 제가 시장 전반적인 업종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고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잘 도와드릴 거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뭐죠? 여러분들 힘있게 오늘 제가 아니었으면 실어낼 수 있었어요. 불가능했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장의 수급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신규 상장은 뭐라고 했어요? 반 정도의 훼손이 이루어졌을 때는 단기 반등을 분명히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라도 끄집어낸다고 했어요. 그 폭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존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뭐, 이제 신규 상장주 요번에 있었던 12월에 있었던 것까지 보게 되면 최고점 49만 5천원에서 반 정도 훼손 나왔을 때 반등이 오고요. 뭐, 최근에 원전 관련 주가 좀 있었죠. 역시나 고점에서 반 정도 훼손 나오게 되면 단발적인 상승은 바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림이 나오려면 어떤 부분이 생겨야 되죠?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꺾이지 않고 업종에 대한 부분이 이쪽으로 계속 쏠려나가는 그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이 8만 2천 2백원이 갔을 때 이 가격에서 본전 게임을 하실 겁니까? 아니죠. 8만 2천 8백원 갔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14만원 15만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액을 얻으려면 결국은 진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느 시점에선 고봉에서 일정 부분 맞아요. 매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승부를 내기 위해서 질러놓고 나중에 안 봐버리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의 상황이 지금 오늘 분명히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에 반응이 있다는 거 그죠? 노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낙폭과대주였던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보세요. 제가 일러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맞아요. 급락한 후에 급락한 후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이 고가에서 반정도 훼손되는 가격에서는 단발적인 반등을 분명히 나온다. 그죠? 근데 봐봐요. 요 부분에서도 여기서 반정도 훼손 나왔을 땐 반등을 주죠. 근데 이 업종이 맞아 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 뭐예요? 맞아요. 이렇게 가버릴 수 없고 우하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죠? APR이라는 종목도 한 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텐데 자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하고 반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준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 오르는 거는 화장품 업종의 분위기가 호전적으로 바뀌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지금 고민해야 되죠? 맞아요. 이 그리드 위드가 움직이는 업종이 AI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자신있게 오전에 매수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공공의 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거는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에 대한 부분은 상승은 즐기십시오. 다만 추가 타점에 대한 부분은 우린 고민해야 될 때는 매도라는 것도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타점을 한 번 더 고민해봅시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고요. 라이브에서는 여러분들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전부 다 현실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822-8706입니다. 그리 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이 그리드 위드의 탐방자료를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주 만일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전력을 줄이는 줄이는 쪽에 지금 목적을 좀 단발적으로 주고 있죠. 자 이미 상장된 지 꽤 지난 기업입니다. 오늘 이제 그리드 위드 먼저 이제 기사화가 됐는데 자 이 음명을 삭제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증권사 다섯 군데에서 집중 매집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100% 3배 이상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네 증권사 매집주 첨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사실 AI 데이터 센터의 쇠군이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에서 일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차트 모양 똑같죠? 근데 결국 8만원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산업군을 읽는 플라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를 때 쫓아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오늘도 역시나 시장 맞아요. 개장되기 전에 분명히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법칙을 분명히 이끌어낼 거고 반정도 회수는 냈으니까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맞아요.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급등시킬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시장에 한 명의 나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시사자 안구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전부 도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부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이따 교육 교육을 진행했던 부분 여러분들 시장을 보는 눈을 갖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영상 첨부해드릴 텐데 오늘도 이오플로우 이야기하면서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죠? 자 쭉쭉 올려드리게 되면 그리드위드 여기서부터 올려드리지 않나요? 11시 9분 그죠? 인터베스트 대한민국 단순 투자했다. 보고 후에는 4.2%의 지분이 된다. 보고자는 맞아요. 신규상장 되는 종목 이거 일러드리면서 5점부터 다뤄드리고 있죠?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자 대왕고래의 기대감 최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부터 항규서구공업 이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등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우스갯소리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이 현지의 수급추위가 오전을 확실하게 유지할 경우 신고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쭉쭉 보게 되면 AI 두뇌 가진 냉장고 나온다. 라고 해서 AI 쪽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일러드리고 있고 시장보다는 아무리 못해도 4-5분 정도는 정보를 빨리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라이브 채널 반드시 링크 주소 사서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3천만원 가지고 지금 5억 4천 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지금 2시 46분인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급받아라는 뜻으로 보내드리고 있죠. 2시 44분 그죠?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력주의 연구소 이제 개설 기념 개설 기념으로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선착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소액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 부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글이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투자는 결국은 신규 상장주에도 통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런 교육을 담당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녹아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렇죠?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부를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 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전지 전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마라 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텔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즐기고 그쵸? 자 이 부분을 제가 NKM을 사례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쵸?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라고 하면 제넘 파울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어,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방 때려봤죠. 이유는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케미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태, 코피아 전해의 글다른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학이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아,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케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진료다 라고 해서 이런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아 간편하게 항암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어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매의 상을 받았던 이유 천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겁니다. 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을 합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배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네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프라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 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